다음 곡입니다. 그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벌어라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냐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건 난 안경 쓴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너랑 모르는데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가요 내가 눈물 걸까요 아마도 매일 더 그 애는 뒷모습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저살나가는 너희는 여자친구처럼 되고 싶지만 불러낸 아직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나는 안경 쓰는 생명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 데가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매일도 그래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 데가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아마도 매일도 그래 나도 알아 너의 꿈책과 무엇인지 나도 알아 너의 꿈책과 무엇인지 나의 꿈을 해서 그런 마음을 만났어 이런 마음을 만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